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게 CJN을 12만 원에 40% 샀는데요. 전에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진단찍기도 수출도 많이 하고 또 기관에서도 좀 많이 매수를 하길래 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요즘 계속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쵸? 네,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네, 네. 네, 그것은 목가가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CJN 지금 12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 담고 계시는데 진단키트주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주였죠. 굉장히 많이 시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모멘텀이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수익을 못 내고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CJN 매수하셨는데 목표가를 혹시 얼마를 책정을 하셨어요? 12만 원이고 40%를 샀어요. 목표가를 최초에 들어가실 때 얼마 정도의 나는 팔 거다라고 한 매도 가격대가 있으세요? 네, 한 14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요. 매수를 하셨던 때가 언제세요?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럼 저번 주에 한 번 추세 상승이 한 번 나와서 매도 구간을 줬을 것 같은데 하나도 덜지 않으셨나요? 네, 네. 14만 원 목표가로 보셨는데? 네, 텔레비전 보니까 좋게 이야기하시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해서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주식은 제가 기본적인 맥락에서 들어가면 손실을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선행지표죠. 먼저 움직여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CJN이라는 종목 자체를. 그럼 이 구간에서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지금 얘가 2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14만 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보름에 7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얼마나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정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매도 구간이 왔으면 기계적으로 좀 덜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14만 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를 잡으셨길래 저 자리에 왔는데 덜지 않으셨지라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더 하셔야 되냐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쉽지 않으세요? 주식은 미련을 남기면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상승을 준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이 종목 자체를 그냥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상승을 지금 자리에서 준다고 해도 12만 원 정도, 매수하신 12만 원 정도까지밖에 사실상 보이진 않아요. 차트를 뭔가 더 만들어준다면. 왜냐하면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기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아까 기간 매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매수는 사실상 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잠깐 들어왔다고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기간 매수가 좀 꺾여가고 있거든요. 물량을 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단기 반등 정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은 좀 한참을 보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기업 자체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실적,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의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젠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그런 걸 진행하는 것도 많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일단 지금은 5일 선 많이 열어두시면 21선까지 중기적으로는 9만 원까지 근데 여기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9만 원을 지지해주면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나와요. 9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힘을 좀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 지금 이번 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11선을 지지를 해주고 5일 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반등 정도를 노려보셔도 돼요. 다만 11선을 이탈하면 단기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흘렀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9만 원에서 14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면 얘가 한 번 더 14만 원까지 튀어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9만 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9만 원 자리도 사실상 붕괴가 되면 얘는 그냥 하단이 완전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얘는 지금 기술적 분석보다는 사실상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얘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11선 지지를 보시고 5일 선을 돌파해주는지 보자. 그리고 12만 원 정도를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준다면 13만 원, 1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모르겠지만 일단 13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보자. 그리고 13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다 들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비중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사실?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그리고 상단에서 들어가셨을 때는 조금 기계적으로 덜어내세요. 10%든 다 파시기 그러시면 나는 수익을 더 볼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뭐 30%든 10%든 일단 덜어내고 수익을 확보해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네. 네, 너무 그리고 부담을 가지실 만한 비중을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종목은 물론 시즌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상승도 많이 했고 추후 성장률도 크다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진단키트가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내가 물리더라도 1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은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메르스도 그랬고 사스, 기존의 사스도 메르스도 그랬듯이 신종플로도 그랬잖아요.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없어졌죠. 물론 계절성으로 전염성이 코로나가 지금 되고 있는 코로나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확진세도 강하고 돌연변이 변이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주가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일 지지선 확인해 주시고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까지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번 주 흐름 아니면 정말 9만 원까지 한번 지지받는지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물론 손절도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손절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든가 수급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손절 대응을 해도 돼요. 다만 내가 그냥 힘들어서 뭐 그냥 차트가 꺾일 것 같으니까 감으로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그 가격대에 가지고 있었다면 9만 원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횡보를 해서 정말 지지를 받는지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 미련이 없을 거거든요. 다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까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11선을 이탈하면 일단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요.